영화 쥐라기 공원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물어 죽이는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거대한 육식 공룡이 등장하는데요. 그런데 이 공룡이 마치 물고기처럼 능숙하게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화석이 발견됐습니다.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화 쥐라기 공원. 공룡의 제왕으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물어 죽이는 거대한 공룡이 나타납니다. 9,500만 년 전에 살았던 스피노사우루스라는 육식 공룡입니다. 상어의 등 지느러미처럼 등뼈가 위로 솟아오른 것이 특징입니다. 학계에서는 외형을 봤을 때 이 공룡이 수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. 최근 미국 연구진이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. 아프리카 모르코에서 발굴된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. 악어 모양으로 생긴 머리 화석. 그런데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달려있어 코를 위로 내밀면 물속에 쉽게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. 또 발도 수영하기에 좋도록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는 등 신체 구조가 육지보다는 수중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영하는 육식 공룡 스피노사우루스의 몸 길이는 15미터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능가하는 가장 큰 육식 공룡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.